기울기랑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잘 잡고 계세요. 근데 이런 골반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봤을 때 거의 정면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여기 허벅지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잘록하다가 튀어나온 부분 잘록하다가 튀어나온 부분이 보통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허벅지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가 중둔근이 이렇게 딱 나와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길 기준으로 해서 여기쯤이 허벅지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대각선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요만큼 여기에서부터 여기만큼 떨어진 만큼 여기서부터 그만큼 위치를 했을 때 여기에서 옆으로 직선을 쭉 연결을 시켜주시면 얘가 골반의 크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얘는 지금 정면으로 서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냥 거의 정면으로 서있어요. 일단 도형 드로잉도 측면에 도형을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측면에 도형을 그리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직각으로 그리고 약간 약간 각이 생기면 그리고 요 상태에서 조금만 뒤쪽으로 요런 식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요렇게요.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각도가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졌죠. 약간 많이 벌어졌죠. 거의 요 쪽면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봤다가 다시 요 사진을 봤다가요. 계속 반복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내가 틀리게 그렸는지 눈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일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깨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서 뭐 이렇게 쇄골까지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팔 부분부터죠. 팔 부분이 너무 짧아요. 약간 왜냐면 이 사람은 거의 일직선으로 팔을 내리고 있는데 약간 요 도영아 캐릭터는 근데 도영아 묘사는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거는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도영아 묘사는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요 캐릭터는 지금 그 인체에 그 이렇게 원기둥의 도영아가 요런 식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냥 일자로 일자로 돼 있어서 정면으로 내려가 있어서 도영 원기둥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직사각형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요. 근데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들어 올려 주셨기 때문에 약간 얘가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렇게 도영의 원기둥의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요렇게 요만큼 올라갔다라는 방향성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셔서 일단은 참고를 하고 있는 그림하고는 좀 갭이 생겼습니다. 요 부분부터요. 자 일단 얘가 아래쪽으로 그냥 툭 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딱 거의 팔을 몸통이랑 딱 붙인 상태로 아래쪽으로 툭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얘네 둘 팔 길이는 어떻게 보면 축약이 안 들어간 상태라서 그냥 똑같습니다. 축약이 들어간 상태라면 얘가 약간 요정도 들은 상태라면 이렇게 정면으로요. 한 요정도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지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둘 다 팔의 길이는 똑같죠. 그러면 얘가 이만큼 떨어진 만큼 얘도 역시 요만큼 떨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쵸?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러 부분이 약간 달라졌고요. 요 부분이 달라짐으로 해서 아랫부분의 팔의 위치도 달라지죠. 하박부분의 팔의 위치도 달라져요. 자 대각선으로 요런 식으로 내려와서 사타구니 쪽을 요런 식으로 가리게 될 겁니다. 요렇게요. 그쵸? 정확하게 사타구니 약간 위쪽을 가리고 있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살짝 내려와서 골반이 이 밑부분으로 요렇게 생기네요. 그쵸? 자 전체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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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지는 느낌입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이쪽 봤다가 요쪽 봤다가 요쪽 봤다가 요쪽 봤다가 요쪽 봤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연습을 하실 때는요. 일단 정확한 사진을 보고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그냥 사진이랑 똑같이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도형화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생기고 어느 정도는 갭이 생기겠죠.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비율이나 어떤 골격의 틀은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바로 아랫부분으로 툭 떨어졌죠. 이렇게 자 제가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허벅지 부분도 동그라미를 그려서 바로 아랫부분으로 툭 떨어지고 있죠. 바깥쪽이 안쪽은 툭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안쪽은 뭐 어차피 안쪽에 좀 더 추가 묘사로 실제 묘사를 할 때 그려주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바깥쪽은 지금 눈에 딱 보기에도 바깥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는 일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실제 묘사를 할 때는 또 따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수고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안쪽은 직선으로 쭉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이 허벅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바깥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바깥쪽으로 이 부분은 안 그리고 살짝만 띄워주자는 겁니다. 허벅지의 전체적인 크기를 감안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종아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꺼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이렇게 대각선 동그라미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띄워주자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얘네들을 옆으로 꺼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왜 둘 다 꺼내신니? 자 이렇게 이렇게 띄워지도록 이렇게 띄워지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거보다 조금 더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창작으로 어떻게 그리실 겁니까? 어떻게? 자 이거를 자 요기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우리는 항상 창작을 했을 때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에도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공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얘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돼 있으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공식을 만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움직였을 때 내가 그려낼 수 있겠구나. 이거보다 조금 더 일어서 있을 때 요런 느낌이 돼서 내가 그려낼 수 있겠구나. 혹은 얘보다 가슴이 조금 더 커질 때 요런 느낌이 돼서 내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구나. 요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가 여기에서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요런 식으로 내가 그려낼 수가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어때요? 요렇게 뭔가 빨간색으로 뭔가 이 위치에서 바로 도형화 드로잉을 통해서 어깨랑 새로운 그 가상의 팔을 만들어줬어요. 자 어색한가요? 안 어색하죠? 왜냐면 어 팔을 도형으로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단순화된 도형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약간 더 주저앉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축약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상태에서 축약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앉았다라고 하면 얘가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자 요렇게 뭔가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방향성은 그 골반의 중간에서부터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요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관절 골반 동그라미가 한 요쯤에 있죠.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죠. 근데 얘를 두 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의 가깝게 요 정도로 자 그리고 요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쪽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요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지만 이렇게 하나는 안쪽으로 하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보다 약간 더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혹은 다리를 안쪽으로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들이고 있으니까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안쪽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요 정도로 약간 지그재그한 느낌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요. 자 조금 더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있는 도영화 드로잉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직선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살짝 볼록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직선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볼록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도 약간의 어떤 기우기는 이렇게 살짝 들어가겠죠.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온 거니까요. 얘는 거의 기우기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되겠죠. 그쵸. 요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줍니다. 다리를 얼만큼 앉을 것이냐. 나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앉히게 하겠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로 일단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안쪽 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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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여기에서 발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발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발을 그렸어요. 신발을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얘랑 똑같은 위치의 땅을 딛게 만들려면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 여기 안 그리고 대각선 안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고 안쪽으로 이만큼 요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면 다리가 안쪽으로 요렇게 향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얘가 요 상태 다리일 경우에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대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리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연습을 하실 때는요. 항상 계속 머릿속으로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아 이 부분에서는 관절이 들어가니까 여긴 동그라미 이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가니까 어떤 거 이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각선 뭐 이 부분에서는 근육이 튀어나오니까 여기는 그리지 않고 뭐 요런 부분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 뭐 짧지 않은 세월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실패를 하면서 출판사랑 깨지면서 그리고 막 돼도 않는 인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서 인체 공부도 저 심지어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2년인가 3년 정도 동안 인체 공부를 못하면 인체를 못 그리면 저거는 진정한 작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인체를 말하는 거죠. 인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은 건 이 사람 캐릭터는 딱딱합니다. 이 사람 캐릭터는 캐릭터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같아요. 이런 것 밖에는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회의를 정말 많이 느꼈고 어 그때부터 제가 인체를 자세한 인체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점점점점 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과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작품도 진행을 하면서 저는 다음에서 동네의사라는 작품으로 처음 데뷔를 했는데요. 시나리오 작가분하고 같이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색깔을 최대한 버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대한 해부학적이지 않으면서 캐릭터스러우면서 쉬우면서 간단한 그림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단순화시키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어진 결론이 바로 이 인체 도용화예요. 적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닥터쿡을 일단 시즌 첫 번째로 이렇게 종료를 하면서 하차를 했고요. 이제 작화가로서는 그리고 나서 차기작 준비를 하면서 그 이렇게 다듬어진 단순화된 그림을 가지고 어 코미코라는 공모전에서 1회 공모전이죠. 비록 대상은 받지 못했지만 최우수상은 받고 연재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액팅인 거죠. 액팅. 사실 캐릭터성입니다. 인물을 그릴 때는요.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블 그림을 보면 물론 너무 잘 그렸지만 약간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떤 작가들은 너무 잘 그리는 반면에 너무 자연스러운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구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너무 사실적이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그 작가 분들 근데 대부분 어떤 한국에서 넘어가신 작가 분들 이런 분들 너무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근데 조금 어딘가 모르게 액팅이 약간 뻣뻣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뭔가 근데 묘사력은 막 장난 아니에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묘사력은 좋으신데 그림 묘사력이요. 근데 캐릭터 액팅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실제 인체를 중심으로 인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특징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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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인체는요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요. 뭔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캐릭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이나 인체나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